흠 흠 흠 흠 흠 흠 흠 사놓으신 건 잘 모르겠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원래 아아 예전에는 1등 1등은 맘만 먹으면 찍었는데 최근에는 7편 점 찍고 싶어도 못 찍으니까 약간 찌개니까 더 긴장이 없겠지 그리고 약간 이게 다른 쪽들도 잘 못 올리니까 아무튼 저 두기자라 게임 할만한 이거 2등 가자 2등 가자 2등 가자 2등 가자 방물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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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챌린지가 남았는데 남은 두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? 변현우님이랑 병렬이라서 너무 챌린지인데 남은 두 명이 너무 빡쎄요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우리 무슨 MMR 하프면 만성치는데 광물이 절서야 돼? 그래도 뭐 아예 못 이길 상황들은 안 돼 무슨 에어 야 야 왜 이렇게 빠져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아 이제 다 벗겨서 바이든아 희망 히힛 뭐야? 뭐 똑같은 것 같다 아 뭐야 에이토스? 거의 미러전인데? 제가 미러전을 잘하거든요 해야지, 이제 시키는 비싼 수정탑 그래, 시키는 비싼 수정탑 저렇게 기타가 되어있고, 시키는 비싼 수정탑 저쪽에는 비싼 수정탑 아, 다시 시키는 비싼 수정탑 그 위에서 시키는 비싼 수정탑 광물이 부족해 아야 히트 만난EW가 전결이 있다 지금 전결이 들으면 다 큰일을 해야지 전결이 나지 않네 빙지 않나 쏘지 står ㄷㄷ 아 있네, 바로 지네 바꾸자마자 아 Uma 자 음 음 음 음 음 음